그 이런 어떤 소문, 루머 이런 걸 메타포로 저도 얼마 전에 곡을 썼는데 되게 비슷해 이 루머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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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머 뭐 이런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반복되는 무언가에서 얻은 영감도 좀 비슷한 게 있고 그러니까 뒷얘기나 이상한 소문때문에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좀 그런 것도 비슷한 느낌이고 쓴 노래가 아픔허고 시작은 내게 붙어있어 맹신의 yes hashtag 여름에 붙였어 침대 눌러줘보는 걸 서치 서치 밖에 있어 방구석에서 늘어져 있어 저런 개석인데 난 별로 관심 없는데 난리 넣었어 그 많이 있어도 뭘 어떻게 될 걸 갖다 조금 없지만 콜릿적 되면 또 단 얘기에 거리 갈아 두면 되지 뭐 심심했는데 잘 됐어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와플 먹고 나도 한 번 씹어 악플 먹고 쟤랑 개랑 싸우긴 해 그렇다카도 내 친구에서 존해 선배 친구에서 돈 입었대 그렇다카도 쟤랑 개랑 싸웠대 그렇다카도 다 뒤집고 업고 치고 아수라 난 장판 내인 어때? 아니 말고 더 같았어 다들 더 같았어 난 얘기하는 거 개그 성격이 그리 과제 같아 그래 보여 아니 별 건 없고 그냥 태도가 별로야 눈빛이 나 주머니 손 꺾은 거는 더 맘에 안 들어 그 많이 있어도 뭘 어떻게 될 걸 갖다 조금 없지만 콜릿적 되면 또 단 얘기에 거리 갈아 두면 되지 뭐 대단한 무당 나셨어 눈빛만 봐도 척척 어려워 아플 먹고 나도 한 번 씹어 악플 먹고 쟤랑 개랑 싸우긴 해 그렇다카도 내 친구에서 존해 선배 친구에서 돈 입었대 그렇다카도 쟤랑 개랑 싸웠대 그렇다카도 다 뒤집고 업고 치고 아수라 난 장판 내인 어때? 아니 말고 다 뒤집고 아수라 난 장판 내인 어때? 그렇게 막 말해도 돼? 이 뭔데? 안 될 꿈 또 뭐야? 그래 뭐? 개 걱정했어 뭐야? 그래 뭐? 개 싫다 쳤어 뭐야? 그래 뭐? 어린 소절 살겠지? 쟤랑 개랑 싸우긴 해 그렇다카도 내 친구에서 존해 선배의 친구에서도 돈 입었대 그렇다카도 쟤랑 개랑 싸웠대 그렇다카도 다 뒤집고 업고 치고 아수라 난 장판 내인 어때? 아니 말고 쟤랑 개랑 싸우고 치고 아수라 난 장판 내인 어때? 쟤랑 개랑 싸우고 치고 아수라 난 장판 내인 어때?